견우와 직녀가 또 나오시는 건 아니고요 견우와 직녀의 문화생 다섯 분이 준비하고 계신데요 너무 예쁜 한복을 입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견우와 직녀가 난 나오는 줄을 깜짝 놀랐는데 아 그러셨어요 견우와 직녀 문화생들이군요 설에 어울리는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팬노래 에리라모야모야 에리라모야모 법이 역사한 노래를 가장한다 부딪히는 하루 소리에 한잠을 깨우니 흘려오는 또 소리가 저랑도 하구나 에리라모야모야 에리라모야모야 에리라모야모 어디 역사한 노래를 가장나 법이 역사한ris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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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